오! 와 차! 야 도연아! 정국이 좀 밟아줘! 진짜 아시지 모르겠지만 도연 씨 같은 경우에는 진실 게임 출신이에요 진짜? 진짜야? 장도 씨 진실 게이면서! 가짜 박 projets으로 나왔었어요 안녕하세요! 언니 같이해요! 아, 나를 몰라요. 돌아간 그 사람 18번이 생각나 노래방에 나를 닮은 박수 크게 백머리를 흔들고 좋아 다 같이 불러보는 이 노래는 안 따라 내 그 사람이 18번 흘라춤에 난 노래하는 춤추는 템버린 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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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를 가도 춤추는 템버린 예전에 도윤이가 얘기했지만 우리 박정아 정아 닮은 꼴로 나왔어요. 아, 너 정아 닮았니? 네, 뭐 제가 우겼는데 구범승 씨를 더 닮았어요. 제가 죄송한 말이죠. 맞아. 곤승이 많이 닮았어, 곤승이. 아, 진짜 곤승이 형이 되게 닮았다. 아, 그런 걸 설명을 해 줘야 돼. 죄송한데 제 씨, 대답으로, 대답으로. 제 씨,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언니도 취했어요. 야, 어떻게 된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갑자기. 제 씨. 제 씨. 제 씨. 제 씨. 제 씨. 내려놔요, 내려놔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제 씨. 본인들만 하는 거야. 제 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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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이에요. 점, 점이 좀 안 줄게. 아, 점 있네. 맞네, 맞네. 그럼 점까지. 아니, 장도 씨 뭐예요? 초면이니까 인사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미션을 할 빅맘 아니고 빅푸트. 빅맘 아니고 빅푸트. 장도 씨입니다. 그러니까 왕반 씨를 찬스를 잘 해야겠네요. 아, 잠시만요. 왕반 씨. 죄송한데. 왕반 씨. 억수로 작은 신발 골라시는 것 같은데. 억수로 작은 신발 골라시는 것 같은데. 앞에 발끄럭을 붙이고. 이렇게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있어요. 제가 그때 러닝맨에 종국 오빠랑 세찬이랑 같이 하고 나서 개인 SNS로 쪽지가 너무 많이 와요. 뭐라고요? 왕바리 친구들이. 언니부터 290인데 신발 어디서 사요부터. 왕바라이터 부터. 아, 좋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왕바이 씨 너무 좋다. 좋다. 대족, 대족. 아, 대족이요? 네, 대족이요. 크면 좋은 거죠, 뭐. 대족. 뭐, 어디를 꼬집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하세요, 그러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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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아, 알겠습니다. 개읍을 베어주는 anchor! 모니터로는 다 차려. 아무 얘기가 없어. 내 발걸음 안 왔거든. 잘 잡아. 일단 다리 올려봐. 머리카락 다시. 아! 아! 왜, 왜. 진짜 세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김종욱 씨랑 장도연 씨. 오케이! 내가 볼 때 어차피 힘으로는 내가 안 되니까. 오빠가 너무 세시니까. 부위를. 부위를? 잠깐만. 부위를? 잠깐만. 예민한 부위를. 예민한 부위를. 예민한 부위? 어. 앞에? 됐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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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준아, 엄지를 저기다가. 어, 어. 퀵그냥이 되나? 그렇지. 퀵그냥이 되나? 그렇지, 퀵그냥이 되나? 그렇지, 좋아. 둘이 좋다. 자, 준비됐어요. 자, 준비됐어요. 자. 소리는 끝이야. 우리 형은 끝이에요. 어? 준비. 한 번 차면 돼. 고정해. 시작! 시작! 하하하하! 끝! 끝! 형, 소리를 했어요. 아, 발가락 꼬집이 가리고 꾸시잖아요, 이거. 아, 발가락 꼬집이 가리고 꾸시잖아요, 이거. 아, 발가락 꼬집이 가리고 꾸시잖아요, 이거. 아니, 발가락은 손가락인데? 잘했어, 발가락은 손가락인데? 손가락이야. 어, 발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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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 들어왔어. 콧 들어왔어. 발 300은 다 그래요. 기지 나왔으면 좋겠다. 어, 괜찮아요. 아, 괜찮아? 연예인 표시 괜찮아요. 포털 사이트에 지우고 싶은 최악의 사진이 있다. 자, 하나, 둘, 셋. 하이... 보다! 어? 아, 있어요? 도연 씨는 혹시 뭐? 이제 박나래 씨랑 같이 프로그램 여행차 이제 같이 가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냥 같은 선상에서 찍었는데 유독 제가 거의 한 2m처럼 나오고 박나래 씨가 한 50cm처럼 나오고. 그래서 너무, 너무 신기하지만 그건 약간 뭐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있으면 장도연 씨가 뭐 크기는 하지만 그게 엄청나게 크다는 느낌은 없는데. 네, 그래서 그 사진을 좀 사람들이 많이 안 봤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잡아야겠다. 일어나세요. 먼저 일어나신 분한테 우선권이 있습니다. 먼저 일어나신 분. 먼저 일어나신 분한테 우선권이 있습니다. 먼저 일어나신 분. 먼저 일어나신 분한테 우선권이 있어요. 먼저 일어나신 분한테 우선권이 있어요. 누가, 누가 그랬어요? 라인 중에 이렇게 크게 그려. 어떤 라인이냐? 라인. 이거 뺀 것처럼. 드세요? 뭔 시간. 어, 이거 뭐예요? 어, 이거 뭐예요? 어? 네, 뭐 때로만 해. 네, 뭐 때로만 해. 파사. 네, 뭐 때로만 해. 네, 뭐 때로만 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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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똑같아요. 아, 지금 웃었네. 민막대로만 해. 좋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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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김혜수 씨, 김혜수 씨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김혜수 씨. 김혜수 씨. 쓸 수 있어! 민막대로만 해. 아, 좋아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이만큼.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손담비 씨 하나만 하면 돼요. 버전. 응? 오빠, 안경 한 번만 더 같이 해 주실 수 있어요? 귀엽지. 도전해 볼게요. 장도연 씨. 여러분, 조은이 바랄 balanced. 조은이 사랑에서! 조은이 사랑에서! 조은이 sina 죄송합니다. 한 arterALY 원 Mädsel! . 우리가 지금은 교정에서 많이 들어가셨는데 옛날에 우리 전돌엽 총무님이 회장님이셨거든요.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3대2입니다. 바짝 쫓아갔어요. 여기는 맨날 뭘 만들고. 송강. 오늘 밥은 뭐지? 그냥 저기 찬이 없어서 간장에다가 밥인데 먼저 드세요. 안 먹어. 이거 좀 드세요. 그냥 이것 좀 잡어. 잡어. 나이스. 도전 외치시고요. 굴비. 초월한 긴이 세 마리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머리가 흘렸어? 창도에 웃긴다. 창도에 웃긴다. 창도에 웃긴다. 하하하하. 소가 뭐야. 소가 뭐야. 아, 이거 무슨. 아, 기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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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셔야 해요. 상대 팀도 상당히 바빠집니다. 두 팀이 똑같은 거 지금. 이거 누가 빨리 하느냐예요? 누가 도전 빨리 하느냐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바로 지금. 하, 제가 귀 밑에 구렛나루가 있는데요. 이걸 묶어서 쭉 내려갔더니 팔까지 내려온 거 있죠? 그리고 팔까지 내려오는 거 없죠? 저 맨날 웃겨요. 왜? 왜 턱 맞는 여자인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뭘 너무 무서워. 이거 뭘 너무 무서워. 근데 여기까지 나온 게 얼마나 웃겨요. 그랬나룸 막 들어서. 야! 그랬나룸 막 들어서. 야! 저 결혼했어요. 애 있어요. 저 방금 웃겼어요. 애 있어요. 저 방금 웃겼어요. 방금 웃겼어요. 방금 웃겼어요. 네가 웃기면서 네가 바로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네가 하도 말아야 해. 네가 하도 얘기했어. 네. 자. 남자친구. 남자친구. 없다, 외롭다. 어딨지? 죽었나? 계실까? 없다, 외롭다. 어딨지? 죽었나? 계실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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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